IRS를 사칭해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56명과 콜센터 5곳이 적발돼 법정에 기소됐습니다. 정혜영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지난주 IRS와 다른 정부기관들을 사칭해 조직적 사기 행각을 벌인 56명과 콜센터 5곳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소 내용엔 공모죄, 신용도난, 사칭과 사기죄, 돈세탁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꾸민 공모에 피해를 본 피해자의 수는 1만 5천여 명에 달했고, 피해 액수는 총 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인도의 아마타바드시에 위치한 콜센터 몇 곳에서 전화요원이 국내 피해자들의 전화를 걸어 IRS나 이민국 관계자를 사칭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 있는 전화요원이 피해자들의 협박을 가한 뒤, 전화 내용을 그대로 믿는 피해자가 확인되면, 미국에 위치한 다른 공모자가 합세해 돈을 뜯어내는 식입니다. 범행에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현금을 이체할 수 있는 하왈라 송금 시스템이 사용됐습니다. It is not the US government. It is a scam. The US government agencies do not call and demand immediate payments to avoid deportation or to avoid arrest. So if you receive a call like this, we ask the public don't pay any money and instead report the call to law enforcement. IRS는 절대 이메일이나 전화로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우편을 통해서 연락합니다. 따라서 IRS라고 전화가 걸려오면 반드시 전화 사기를 의심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당장 납세를 하지 않으면 수감될 것이라는 내용인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기 분별법은 IRS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IRS는 전화 사기와 더불어 이메일 사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정혜영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정혜영입니다.